김영민의 믿습니다. 목사님 좀 제어볼까요? 제가 싫으세요? 아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예예. 뭐 다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니 지난번에 촛불집회에 가서 예언을 하셨던데요. 네네네. 아니 올해 대통령 선거가 다시 벌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상반기 안에 이제 자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 이거 어제. 무인기 사태 때문에. 무인기 사태 이거 보면은 이 나라에 국방은 없다. 안보는 없다. 이걸 국민들이 이제 확인한 섬이 됐고요.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뭐 군의 비정상화를 바로잡혔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일면으로 달았는데. 군의 비정상을 철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본인들 아니에요. 마치 과거 정권에 타신 양 이렇게 쓸 적.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인 양 또 이렇게 포지셔닝하려고 하는데. 터무니 없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아메바입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또 이건 사실은 전에는 타도는 지능순이다. 제가 그랬었는데 생존의지는 지능순이다. 이거죠. 생존의지는 지능순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인기 사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청문회감이에요.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할까요? 아니 그럼 좋습니다. 다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부터 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이게 뭐 사실은 무인기가 한 거죠. 무인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때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구축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무인기가 왔다 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한다면 그런 걸 원망하지 않겠는가. 괜히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리스크를 주었는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사실 한국전쟁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실 텐데.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6월 26일 지나고 27일 지나고 28일 새벽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 새벽에 무슨 인기 있었습니까?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어요. 튀었죠.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기 전까지. 당시 서울중앙방송국. 지금의 KBS는 계속해서 전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군이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진하고 있다. 해주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도서울을 지켜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 방송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경무대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 있었냐면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 충남지사 관사에 있었고요. 사실 진작에 튀었죠. 전날에 튀었어요. 튀었는데 사실은 대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서 대구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구까지 가면 너무 면이 안 선다 해서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는데. 대전에서 그래서 당시 중앙방송국이 아니죠. 대전방송국 엔지니어를 불러서 비밀로 하고 녹음하자 해서 수도서울을 사수해야 한다. 피나가지 말라. 이런 식의 방송을 녹음해서 내내 틀었던 거예요. 계속 그 방송을 그냥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다가 새벽 5시인가 6시경에. 인민군이 연희동에 있었던 서울중앙방송국 통신소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공산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아니 정말 사실 서울시민들은 포성이 점점 커지면서도 가까이 들리면서도 에이 설마 정부가 거짓말하겠는가 하면서 믿었다가. 그럼 낭패를 본 셈이 있죠. 그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인도교 폭발 그 시점에 이미 인민군대가. 저쪽 창동 저지선을 뚫고 창경군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국민들은 말이죠. 국가안보상 기밀이란 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국민에게 밝히기 어려우면 기밀로 해놔야지. 그걸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애초에 그 부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날아왔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28일에도 김병주 의원 사성 장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나눠가지고 이거는 용산 근처까지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근거 없는 얘기다. 그 적을 이롭게 하는 얘기다라면서 당시 군이 강력하게 부인했었어요. 강력하게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부인을 냈습니다. 아니... 이적행위라고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적행위까지. 이적행위는 누가 좀...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서야 이제 비로소 진실을 다 공개한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더 황당한 일은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았다면 즉각 국민에게 밝히고 그리고 바로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다 문책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9.19 군사합의, 문재인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또 펼쳤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부실해가지고 자기 정권이 부실해가지고 그 수도 서울 영궁이 뚫렸는데 계속 호전적 메시지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반응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봐서는 아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주 상습화되어 있구나. 전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당일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호처에서 알았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모를 여 있겠습니까? 아니 모른다면 더 큰 문제고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진짜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몰랐다면 이거 정말 대통령 측 내려놔야 합니다. 뭐 사실 한식에 내려놓든 청명에 내려놓든 결국 내려놓게 될 텐데 빨리 내려놓는 게 피차가 내져온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상황과 거의 유사한? 비교하죠. 저는 사실은 그때보다 1950년 6월보다도 더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 이 정권에게 불리하면 일단 덮고 보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단 말이죠. 이런저런 사고로. 당장 알리면 그 지역의 치안 유지도 어렵고 또 국민들이 놀라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센 가고. 센 간다는 표현을 줘서. 하여튼 없는 일처럼 그렇게 덮어버리고. 뻥치고. 그동안 사실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염려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그때 한국 수력 원자력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산례가 많아요. 이 정권 들어서는 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제가 이 정권의 거짓말 패턴을 제가 한번 그동안 분석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수순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나봐요. 첫 번째, 사태가 터졌단 말이죠. 처음에는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침묵. 침묵하다가 하루 이틀 지날 때까지 침묵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리발. 오리발을 내밀고. 나중에 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오리발을 내밉니다. 침묵, 오리발, 두 번째 오리발. 그러다가 이슈가 식은 다음에 국민들이 지나간 이슈로 생각할 그 시점에 자인하거나 혹은 그 시점에 들통나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이 흥분하지 않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위기를 그동안 돌파해왔어요. 물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난해 그 10월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강릉 낙탄 사고. 언제 공개가 됐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놓은 거 그냥. 밤 11시에. 맞아요. 밤 11시 때 이런 낙탄 사고가 있었는데 공개는 오전 7시에 했어요. 총 8시간 동안 침묵을 했고. 그래서 강릉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시청, 서방서, 경찰서 연락해도 답을 안 줘. 그래서 커뮤니티에 시민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시민들끼리 서로 추정하고 추론하고 그러면서 집단지성으로 이 공포를 이겼어요. 7시 돼서야 이 사실을 다 공개한 건데요. 또 그리고 11월에는 중거리 유도 무기 천공과 정밀 유도탄 발사 실패했는데도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 이런 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통 신강이. 이게 거짓말이 아주 상습화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거 진짜 치명적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난 가지 마세요.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루 아침에 그냥 이 수도 서울이 적의 수중으로 넘어갔는데 이승만 정권이 나중에 그걸 사과했습니까? 사과는 커녕. 그리고 한강 인도교 폭파한. 그 사람한테 책임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 초살당했습니다. 명령한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은 버젓이 살아서 그 사형을 명령하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이거 안 된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윤석열 씨에게 맡길 이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축적해 놓은 그리고 위상을 세워온 나라인데. 이거 저 위기 증거가 있을 때 위기 증거가 있을 때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더 큰 참사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아휴 진짜. 아휴 말을 못하겠어 정말. 말 못하는 정권이야 이게. 우리가 문희승 적게 산 건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적게 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박정희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최소한 전두환 때도. 전두환 때는 그래도 군인이 직본을 냈기 때문에. 뭐 이런 걱정은 사실 없었고. 물론 그 자들도 이제 그 안보를 정치에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은 뭘 알고 사기를 쳤지만. 지금 이 사람은 뭘 모르면서. 몰라. 모르면서 사기를 치니까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뭐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의 대한민국이 말이죠.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고금리. 고금리가 윤석열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마당이란 말이죠. 게다가 또 우리는 자원도 없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작년에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네. 470억 불이니까 났습니다. 500억 달러 못되게 적자가 났는데. 개선될 여지가 안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요. 우리가 옛날에 1950년 한국전쟁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DNA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십시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플레 방지법 때. 한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현대를 그냥 물먹이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 현상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요. 이미 환율도 추월당했죠. 우리 원달러 환율이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환율 상황도 안 좋은 마당에. 게다가 또 지금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단 말이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는커녕 전쟁하자. 무슨 확전을 운운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 다 죽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코리아 리스크 지금 그걸 없애려고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왔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없애려고 저기 9.19 합의도 보고 말이죠.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말이죠. 4.27 정상회담도 하고. 그런데 그걸 일거에 다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전쟁하자. 아니 전쟁 안 하자. 할 능력도 없는 사람. 아니 수도 서울 영공을 허용했으면서 무슨 전쟁을 운운합니까. 평화 관리를 해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이 촬영당했어. 이게 왜 촬영했겠어요. 당연하죠. 청와대에 있었을 때는 인왕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메인아 요격 부대가 다 있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무인기가 청와대 쪽 갔으면 요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로 옮겼으니까 북이 이런 정찰 목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파악됐단 말이에요. 다 파악한 거죠. 다 파악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무슨 대통령실은 가지도 않았다. 침범하지 않았다. 이 논리를 지금 붙잡고 국민들에게 관심하라고 하고 있으니. 참 비루한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테니까 청와대로 좀 들어가시오. 들어가. 예산 쓰지 말고.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 관저. 우리 교수님은 굉장히 관용이 크셔서 청와대에 들어가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크로비스토로 돌아가라고. 그게 맞네요. 이사장님.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진짜.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제에 들어갈까요? 국조특임을 저희가 잡은 게 국조특임 첫 번째가요. 그렇죠? 네. 국조특임. 열흘 연장했는데 유가족들은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그럼요. 열흘 갖고는 진상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무도 없죠.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국조 과정을 보면은 국정조사 과정을 보면은 뭔가 실체가 드러나는 이런 흐름 속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디펜스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열흘은 아마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디펜스하는 데 열흘만 잡자. 그렇죠. 열흘만 노력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은 이래서는 진상조사 근처도 못 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한 건 말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책임이 분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윤석열 정권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용산구와 서울시인데 여기는요. 이런 참사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희영 구청장 구속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휴대전화 무슨 저기 바꾸고 증거인멸 우려. 이것 때문에 구속이 된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재난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소명돼서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박희영으로 끝났습니다. 어디 지금 책임진 사람들 보니까 고속된 사람들 보니까 다 용산자 들어간 관청들만.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여기만 지금 책임을 물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꼬리 자르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고를 예방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 어쩌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법으로서 예방하게 돼 있는데 예방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왜 예방을 못했는지를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밝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45분의 골든타임 때 유관기관의 보고나 전파가 제대로 안 됐고 지휘 라인의 참사 축소, 책임 회피, 거짓말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몰랐다, 그건 맞나요? 이 책임의 정점에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상민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작년 8월부터 맞죠. 경찰국을 뒀단 말이죠. 행정안전부 휘하에 뒀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소방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에서 중앙정부, 중앙공무원으로 바꿨잖아요. 역시 이상민 장관 휘하, 행정안전부 장관 휘하에 뒀습니다. 소방사도, 경찰사도 다 이상민 장관 휘하에 있는 건데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묻지 않아요.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아주 흥분하고 분노해도 그냥 대면 떠들어봐라. 그건 이 표정이에요. 누가 나를 자를 수 있겠느냐, 이 표정이란 말이죠. 진짜. 이게 입 밖에 나오는데 참 방송이니까. 나중에 김용균 이사님과 식사하면 제가 그냥 방송에서 못한 욕을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허용된 욕이 있습니다. 네이놈! 네이놈! 우리 백은정 대표님. 네이놈! 이상민 장관 네이놈! 그렇군요. 그런데 여성 소방관이 나와서 너무 외로웠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었는지 그게 증명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또 저기 윤희근 경찰청장이 그러면 선두에 나서서 뭔가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밤 12시가 되도록 연락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천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펜션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대략 좀 짐작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참... 아마 이 정권 끝나면 드러날 겁니다. 다 경칠 인간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뭐 술 먹었다고 인정했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는지도 아마 규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기억했다가 그들은 망각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됩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기억했다가 만드실 때 오랫내지 책임을 불어야 하고요.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상민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뭐였을까요? 당일날. 지금 보도에 따르면 새벽에 용산 대통령실 나와서 지휘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그 사진도 좀 상당히 의심에 우려한 많은 사진인데요. 영상인데. 8월에 큰 코를 한번 다쳤잖아요. 그때 큰 비 피해가 났는데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전화로 지휘했다나?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게 지휘냐라고 비난을 받으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미리 찍어놓은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어느 유튜버가 그걸 뭐 이렇게 증명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고양이 뉴스. 고양이 뉴스가 또 규명했던 게 뭐냐면 새벽 3시쯤에 아크로비스타로 대통령이 탄 차로 추정된 차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그날 그 상황이라면 이게 만약 부산이나 울산 장원, 여수, 대포 이런 데서 벌어진 일이라면 제주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을 테니까 대통령실에서 지휘하는 거 그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태원이 어디입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척입니다. 걸어가도 돼요. 맞아요.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현장에 가야 될 거니까?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또 카메라 찍기 좋아하는 윤석열 씨는 당연히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야죠.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대통령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간 거 맞습니까? 그것도 새벽 3시에 돌아왔다. 와, 국민이 그때 밤 12시 한시인가 그때 이미 1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집에 들어갈 일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그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뇌진탕을 부르네요. 봉창도 들이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뇌진탕 얘기가 왜 나와요? 거기에 앞사람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벌어져가지고 태풍이 전남해안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CCTV를 보면서 지휘할 수 있는 건데 현장은 하나예요? 이태원 하나야? 그럼 현장으로 가야지. 왜 대통령실에 있어? 뭐, 유족들이 달려올까 봐? 유족들이 어떻게 알고 달려옵니까? 제일 먼저 병원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날 대통령이 진짜 만약에 현장에 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더 살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 대통령 눈이 무서웠어라도. 기동대 다 오지 그냥. 그럼요. 뭐, 그냥 없는 경력까지 다 공험돼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했을 겁니다. 뭐 했을까요? 무슨 윤희근 경찰청장보다도 먼저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저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 아주 그냥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이 정권에 대통령의 동선이 이루어졌다. 시시각각 이런 대응을 했다? 못 믿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통령의 동선이나 대처, 지휘 지시 내용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처도 못 갔어요. 원래 대통령의 언어와 행동은 법률에 입각해서 다 공개하고 있고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대통령은 무슨 기록물실에 다 끝날 때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이 아주 심각하다고 또 제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날 서 있는 그리고 날 서 있다 못해 개념을 탈착해버린 그런 발언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밑에서 레드팀이 없다. 직원하고 조언하는 그런 그룹들이 없다. 사실 윤석열 100일 됐을 때 청와대 참모들, 직원들이 우리의 고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만요. 여러분, 정말 빵 터졌습니다. 정말 한 5분 웃었을 거예요. 윤석열이 남의 말을 듣습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동훈이라고 조선일보 출시대. 저기 윤석열이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대변인 잡았던 그 사람. 얘기가 뭡니까? 60분 대화 나누면 59분을 자기 혼자 따든다고.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불편한 사안이 있으면 막 그냥 깬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차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장성철. 공감소장. 공감소장. 그분은 지금 보수 패널 호소인이 됐습니다. 보수 패널이었다가. 보수 패널 호소인 그분 말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이거 보세요. 자기 심기 건드리면 그냥 가차 없어요. 그냥 막 소리 질러대고 야단치고. 이런 사람한테 누가 대통령님 이런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하지. 이런 조언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도어 스태핑을 한동안 쉬다가 이제 언론 접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말씀하여 맞아요. 이 신년에 그 뭐 딴 기자들도 아니고 조선일보 기자 만났는데 알아서 필터링해서 기사를 써주는 조선일보 기자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냥 초대형 사고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으로 불려갔대요. 갔어요. 불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수습할까? 거기에 골몰이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미국이 전쟁을 관리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전 세계의 화약거로 불리는 그 한반도에서 남한 대통령이 뭐 확전을 운영하고 전쟁 연습을 얘기하고 하미 핵 훈련을 얘기하고 그리고 무인기 보냈다고 공개해. 무인기를 또 보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보냈는데 공개해요. 무인기 보냈다고. 보도로 나왔을 때 제가 좀 뒷목을 잡았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유엔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유엔사령부가 사실은 전시 상황을 이제 총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곧 주한민국 사령부인데 여기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온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만약에 확전될 수도 있는 건데 확전도 대비해야 한다. 전쟁 연습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떻게 국지전이 벌어지고 전면전으로 가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서 다름 아닌 북한도 아니고 남한 대통령 입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주한민국 대사가 지금 미국으로 불려갔어요.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윤석열은 좀 알아야 할 텐데. 옛날에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이 구역 미친놈은 나다 이랬는데 강적을 만났습니다. 강적을 만났어요. 이런 것도 상호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이번에 아마 무인기 사태로 김정은 위원장은 박장대소였을 거야 아마. 이게 무슨 진짜 축팔리는 얘기지. 그게 웃기로는 강릉 낙탄 사고 때. 자기들이 막 미사일로 도발을 했는데 남한에서 응징한다고 맞대응한다고 쐈는데 자기네한테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웃음을 지었을까 생각하니까 부하가 치밀습니다. 부하가 치밀어요. 마지막 주제 이거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보수 유튜버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보수 유튜버들과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당도 극우 세력이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 민주주의 사이니까. 집권 여당을 당권을 생각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가원 목사가 또 선두에서 지휘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이용하 교수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4월 7일. 작년 4월 7일이겠죠. 그때 이제 강용석 씨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맞아요. 선거 자금 필요하다고 선거 비용 후원을 요청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얼마 벌었는지 아십니까? 18시간 만에. 얼마나 벌었습니까? 18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1억씩 벌었다는 얘기죠. 정말 이들의 자금력은 결국 그들에 대한 어떤 극우 성향의 시청자들의 어떤 동조. 그리고 지지.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극우 유튜버들은 책임지지 않는 지위에서 기존 정치인들보다도 보다 선명하고 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왔기 때문에 팬층이 아주 붙었습니다. 100% 당원 투표로 바꿨잖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에게 각별한 존재인 유튜버가 빛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신혜식 씨, 김세희 씨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네 또 지금 본인 자신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 역시. 이분도 역시 지금 저 대표가 되겠죠. 그 사람은 건의사랑 회장했던 사람. 내 뒤에는 김건희가 있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강신업 씨가 될 수도 있어요.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상황은 되면 김건희 씨가 당을 접수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강신업 씨가 되는 걸 그렇게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김기원을 미는 것 같은데 지금. 김심은 지금 강신업에게 가 있다는 게 보수 논객들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을 집어넣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10만을 집어넣었다. 실제로 작년 11월 25일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에 접수된 입당원서를 보면 추천인 전광훈. 이런 표현이 자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전당대회를 하는데 모바일 투표 안 한답니다. 글쎄 말이고 안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8일에 서울 잠실체육관 그쪽에서. 현장 가는 거예요. 현장인데. 현장. 평일입니다. 그날의 현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있는 극우 인사들인데 그렇다면 전광훈 목사 사람들이 가장 많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광훈 만 잡으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 정광훈. 그래서. 상종과야. 상종과 지금. 상종과인데 지금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그 이제 이번 달에 그 8.15 광복절 집회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가 아주 엄청나게 확산됐잖아요. 그 집회 때문에. 그 4년형을 지금 구형받은 상황인데요. 이게 4년형이면 이제 정말 구속 수감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4년 구형을 한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전광훈 씨한테. 도와줘라. 도와줘라. 도와주지 않으면 너 그냥 바로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진짜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카드가 있죠. 빨리 나오고 싶냐. 강신업 도와줘라. 옥중에서 강신업 공개 지지 선언을 하라. 그런데 사실은 전광훈 씨가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냐면. 권성동 디스했습니다. 황교안도 디스했어요. 그래요? 권성동을 도우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안 나왔죠. 그리고 황교안도 이제 더 이상 빛을 보기 어렵단 말이죠. 한 명 한 명씩 지금 쳐내고 있어요. 나경원도 지금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나경원 의원 쪽하고 접촉한 분 얘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가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되면 하나 둘씩 다 쳐내면. 안철수는 밥 먹으러 간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지. 만났을 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나가지 말라고. 나중에 총리라도 하나 시켜줄 테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김기현, 강신업.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의. 저기 윤상현 얘기도 나오는데. 윤상현은 주저앉힐 것이다. 윤상현인데. 이런 얘기도 많고. 자기 가격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남발로 떠나지, 윤상현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광훈 표가 많고. 지방에서 아무리 동원해봐야. 저기 누구야. 지금 장재원이 김기현하고 손잡았잖아요.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그 부들이 모여서. 잠실체육관 가서 투표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많겠습니까? 부산에 버스 비 다 대조차 관광버스. 한 대당 제가 알고 있기로 300만 원쯤 됩니다. 3천 명 데리고 가봐야 되겠어요? 땡기기 힘들어. 10대 동원하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종 체육관 선거가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사실은 전진석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당원이 100만 명이기 때문에. 따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비 당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100만 당원이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모바일 투표를 못하게 합니까?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면 20대. 이대남 국민의힘 당원들. 왜 작년에 이준석 바람 또 대선 바람이 있었을 때 많이 입당했던 그 사람들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극우 성향의 전광훈 류의 이런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여튼 참 말을 못하겠어요. 나중에 김영명 의사임자가 식사 한번 대접하면서. 이놈아 그거 말고 말이야. 다른 욕 좀 해야겠어. 정말 진짜. 이 상황은 한마디로 생코메디입니다. 생코메디. 그러니까 이런 정권에게 우리 민주시민들이 기가 죽는다든지 패배감을 갖는다든지 쪽팔린 일입니다. 쪽팔린 일이에요. 이 생코메디를 즐기면서 한식에 끌어내릴까 청령에 끌어내릴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축불집회에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 예언하신 올해 반드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른다. 올해 치르려면 상반기 끝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보궐선거운동 기간도 있고 말이죠. 한 60일 정도의 기간이 있죠. 대통령이 사임하면 상반기 끝냅시다. 더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추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석방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제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색, 무정구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